이것은 왕이나 평민, 영화배우나 대통령, 군인 할 것 없이 즐겨 마시던 술이다. 왜 수세기 동안 수많은 문명국가에서 와인을 최고의 술이라고 여겼을까. 선사시대부터 와인은 인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고 포도로 만든 마법의 술이었다. 와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술이다. 와인 생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7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석기시대 음료로 시작한 와인 제조업은 현재 고도의 기술 산업으로 발달했고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이 와인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와인은 아주 우연히 발견됐다. 고대인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와인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불처럼 발견되기만 기다리던 자연적인 현상에 가까웠다. 포도알맹이 하나하나가 작은 양조장이나 다름없다. 포도알맹이 속엔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다. 수확기의 포도 껍질이 붙어있던 천연 이스트는 양조장까지 옮겨져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와인은 발효된 포도주스다. 오늘날 많은 기술이 개발됐지만 와인 제조업자들은 예전의 방법을 고수한다. 포도를 으 낀 다음 나머지는 다 자연이 알아서 하게 모아둔다. 와인은 적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위도 근처에서 재배된 질 좋은 포도에 자연과 과학, 예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인간이 처음으로 와인을 제조했을까. 과학자 패트릭 맥거버는 와인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고대 그릇 조각에 남아있는 흔적을 연구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단서는 타르타르 산이다. 타르타르 산은 포도의 특이 성분이다. 맥거버는 고대 와인 성분을 긁어내고 한 번 끓인 뒤 적외선 스캐너에 넣어보았다. 인류는 최소한 7천 년 전부터 와인을 제조했다. 인류는 최소한 7천 년 전부터 와인을 제조했다. 오래된 증거는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이 항아리다. 이를 보면 전국, 정확한 아이스크림 등은 인간 여름에 있는 가을을이을 수 있는 외국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전국에서 5500부터 과학자와 그릇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전 7500부터 와인 성분을 보여준 것을 찾아낸 수 있는 가을이을 수 있다. 와인의 기원을 밝히는 것에 비하면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5천년경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한다. 노아가 그때쯤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대홍수 이후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돼 있다. 성서에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해 발가벗은 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노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와인은 곧 고대 세계의 사치품이 됐다.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원했지만 포도나무 덩굴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았다. 게다가 저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금세 식초로 변하기 일쑤였다. 대체로 와인은 귀족들의 술이었고 평민들은 맥주를 마셨다. 고대 시대에 와인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 특히 이집트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를 준비할 때에도 와인을 빼놓지 않았다. 곧 이집트인들은 와인 제조 기술을 익혔다. 이집트 벽화엔 포도를 발로 으깨고 포도 원액을 항아리에 담아 나일강을 통해 운반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축제 때마다 벌거벗다시피한 한여들이 귀족들에게 와인을 대접했고 귀족들은 컵에다 와인을 담아 마셨다. 거의 모든 파라오의 무덤엔 사후 세계를 위해 와인 항아리를 보관해두는 저장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고대 문명 국가에서 와인은 쾌락하였다. 고대 문명 국가에서 와인은 쾌락하였다. 혈약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됐다. 기원전 450년.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들에게 와인을 처방했다. 히포크라테스는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와인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량의 와인이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한다. 그들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수에 와인을 넣어 마셨다. 그리스의 한 작가는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시면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진한 와인을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 식민지에서 많은 양의 포도를 재배했고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아예 포도밭이라고 불렀다. 에트루리아인들은 현재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와인을 제조했고 이집트 파라오처럼 무덤에다 와인을 찬양하는 벽화를 남겼다. 그러나 기원전 200년경 에트루리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와인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는 새로운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 제국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기원전 200년경부터 서기 200년까지 로마 군단이 식민지를 건설한 곳엔 어김없이 드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특히 폼페이 사람들에게 와인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당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주요한 와인 무역항이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폼페이 사람들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인간 깔때기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폼페이는 폼페이에서 30개의 빌라를 구성했고 29개의 빌라를 구성했고 와인의 빌라를 구성했고 폼페이에서 200개의 빌라를 구성했고 폼페이에서 20,000개의 빌라를 구성했고 로마의 와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특히 귀족들이 와인을 마실 땐 내용을 못지않게 와인을 담아 마시는 그릇 또한 매우 중요했다. 로마인들은 와인을 멋진 유리병에 담았다. 상렬한 색깔을 구성했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구성했고 아주 쉽게 구성했고 로마인들은 와인을 멋진 유리병에 담았다. 상류층은 최고급 와인을 마셨고 노예들은 일할 때 힘을 얻기 위해 묽은 와인을 마셨다. 같은 이유로 로마 군인들 또한 매일 와인을 배급받았다. 와인은 곡식이나 올리브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와인은 암포라라고 하는 흙으로 빚은 커다란 항아리에 담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팔려나갔다. You find on italian mainland amfrey pieces like this that are in fact from Spain originally. So that lettering here LQS which is Lucius Quintus Secundus Lucius Quintius the Elder was a well known winemaker in Spain and he exported his wine all the way to Rome but also all as far as Hadrian's Wall and the Rhyneland as far as Cologne. 로마인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고대 갈리아인들도 오래전부터 포도를 재배했지만 외래 품종까지 들여와서 와인 산업을 프랑스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들이었다 현재 프랑스의 주요 포도 산지도 로마인들이 만든 것으로 롬벨리, 브루거니오, 보르도, 루아벨리, 샴페인 등이었다 로마인들이 프랑스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았다 갈리아인들이 발명한 와인통은 더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로마의 암포라보다 운반하기가 훨씬 용이했다 로마인들은 서기 3세기경부터 와인을 통에 담아 운반했다 로마 제국은 와인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와인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야만족들도 와인을 좋아했지만 로마법은 이방인들에게 와인 판매를 금지했다 결국 이것은 5세기경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대규모 침략의 동기가 됐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커스, 즉 디오니소스가 등장할 정도로 와인은 로마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사실 로마 시대 이전부터 와인과 종교는 밀접하게 관련됐다 구약성사와 탈모드엔 와인과 관련된 일화로 가득하고 예수의 첫 번째 기적 또한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7세기경 와인과 종교가 팽팽하게 맞섰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와인은 악마의 유혹이므로 이슬람 교도들은 와인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와인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기독교 수사들은 완벽한 와인 제조법 연구에 몰두했다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 대부분은 포도원이었다 수도원은 교회 의식에도 사용하고 또 이윤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했다 당시 와인 제조에 앞장섰던 프랑스의 한 수도회 덕분에 와인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브루고뉴의 시토 수도회는 12세기 와인 제조에 적극적이었던 수사들이 만든 것이었다 시토 수도회 수사들은 포도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찾기 위해서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테스트했다 그들은 땅의 경사도를 비롯해서 배수, 토질, 그리고 태양의 각도까지 자세히 기록했으며 심지어 각각의 토양을 비교하기 위해 흙을 먹어보기까지 했다 연구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수사들은 지금까지 브루고뉴 최고의 포도원 부지로 알려진 땅을 정확하게 집어냈다 클로부조의 포도원처럼 특별한 땅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발로 포도를 으깨는 예전의 방법으로 와인을 생산했다 그러나 수사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클로부조의 저장실 안에 거대한 와인 압착기를 만들었다 한단의 불을 받았다 이 와인 아찻기는 1116년에 처음으로 발명된 이후 20세기 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사용됐다. 그러나 수사들이 이룩한 진짜 성과는 포도원에 있었다. 그들은 지질학과 기후의 아주 작은 차이가 와인의 질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부르고뉴에서는 같은 지역의 포도원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도 와인의 질에 따라 가격이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클로버조를 비롯한 여러 포도원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생산하는 자클라디에르는 수사들이 발견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이곳의 지질학적인 차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클라디에르는 암반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땅에서 재배된 포도가 땅 속에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은근한 향이 나고 맛이 깔끔한 최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암반 아래쪽에 흙이 깊게 덮인 곳에서 재배된 포도는 세련된 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100군데가 넘는 각각의 땅에서 재배된 질 좋은 포도로 제조된 부르고뉴 와인은 100년 넘게 사용된 와인 저장실에 보관된다. 와인을 마셔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포도가 재배된 곳에 따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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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 spokes에 따라 사는φ이 여러분들은 그와의 영역이 정말 불편적이다. 항상 불편한. 시토 수도의 수사들이 만든 와인을 비롯해서 중세시대에 제조된 모든 와인은 로마시대부터 사용된 나무통에 저장됐다. 그러나 와인의 맛과 수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했다. 유리병과 코르크 마게. 이 두 가지가 와인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와인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코르크와 유리병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됐다. 1600년대 중반까지 와인은 공기가 잘 통하는 나무통에 저장됐다. 때문에 와인은 1, 2년 안에 식초로 변하기 일쑤였다. 로마시대도 유리병이 있었지만 식탁에서만 사용됐고 깨지기 쉬웠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선 1,400년경부터 무역상인들이 그 유명한 키안티병을 만들어서 썼다. 튼튼한 유리병은 우연히 발명됐다. 1600년대 중반, 영국왕 제임스 일세는 숲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유리를 제조할 때 불가마에서 나무 태우는 것을 금지시켰다. 유리 제조업자들은 대신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더 높은 열을 낼 수 있었다. 슬린더 모양의 유리병은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됐다. 원래 양파 모양이던 것이 실린더 모양으로 변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다. 유리병과 코르크마게 덕분에 밀빵을 사용하였다. 유리병과 코르크마게 덕분에 밀빵을 사용하였다. 유리병과 코르크마게 덕분에 밀빵을 사용하였다. 양패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해졌다. 숙성된 와인은 여러모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레드 와인을 살펴보자. 왼쪽은 2년 된 것이고 오른쪽은 12년 된 것이다. 틈틈한 유리병은 와인의 보관 방법과 와인의 틈틈이 특성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아주 색다른 와인이 탄생했다. 샴페인은 단순한 와인이 아니다. 파리 북동쪽 지역인 샴페인은 1600년대 유리병이 발명될 때까지 와인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나 와인 제조업자들이 와인을 나무통 대신 유리병에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와인의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은 기후 때문이다. 샴페인은 북쪽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트가 포도원에게 들어있는 당분을 완전히 알코올로 바꾸기도 전에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이스트는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 다음에 봄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이스트가 남아있는 당분을 분해시킨다. 예전엔 발효를 통해서 생긴 탄산가스가 나무통의 뚜껑이 열린과 동시에 거의 날아가 버렸지만 최근에 발명된 유리병은 탄산가스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 샴페인은 한 사람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지만 이곳 오비에 수도원에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이 탄생하기까지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동페리니옹이었다. 1600년대 말 샴페인은 파리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샴페인이 없다면 파티를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동페리니옹은 수도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인 저장실에서 오랫동안 샴페인을 연구했다. 그러나 발효 중에 생긴 탄산가스 때문에 유리병 깨지는 일이 잦았다. 이를 보면 평범입니다. 프라우에서 오랫동안 샴페인은 이 디사 리 투 푸트 곱스 인사이드 를 내 커서 버터 이 디사이드 2 위 체인의 유생의 스트레인 위 초스 컴퓨팅 유 인서 와인 메이킹 인유 앞 앤드 유스 투 커버리트 위즈 씨나 에이징 키즈 센 캔 도시 자주와 유승 온 레토스 아트 타임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샴페인은 거품이 훨씬 잘 생긴다 그러나 샴페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엔 지금과 달랐다 300년 전엔 단 한 번의 발효 과정을 통해서 거품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샴페인 제조업자들은 와인을 두 번 발효 시킨다 그들은 발효를 끝낸 와인에 당분과 이스트를 넣고 2차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병을 거꾸로 세워 찌꺼기가 코르크마개에 달라붙게 한 뒤 코르크마개를 빼내고 새로운 코르크마개를 꽂으면 거품이 가득하고 깨끗한 와인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샴페인 제조업자들이 완벽한 와인 저장실을 얻게 된 것은 고대 로마인들 덕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석회질의 흰 암석으로 뒤덮인 샴페인 지방에서 건축용 벽돌을 얻기 위해 깊은 동굴을 팠다 노예들이 파놓은 이 동굴들은 잊혀졌다가 300년 전쯤 다시 발견되어 샴페인 제조업자들에게 완벽한 와인 숙성실을 제공했다 샴페인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무렵 또 다른 세계 최대 와인 생산 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보르도 지방엔 로마의 침략을 받기 훨씬 전부터 포도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1600년대 중반이 돼서야 포도원 주인들은 와인 수출업자들에게 대량으로 와인을 팔기 시작했다 오늘날 최고의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샤토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 사람 때문에 와인 제조업이 급격히 변했다 그의 이름은 아노드드 폰텍 그는 부유한 지주였고 보르도 의회의 의장이었다 그는 오브리옹이라는 자신의 사유지 이름을 따서 와인을 팔기로 결정하고 레드 와인의 농도와 색을 짙게 해서 다른 와인과 차별성을 두었다 뛰어난 장사꾼이었던 폰텍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와인의 가격을 3배 이상 높게 붙여서 런던에 부유한 귀족층을 겨냥했다 샤토 오브리옹은 와인업계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이제 보르도 와인의 위상은 예전과 달랐다 1600년대 후반 보르도의 지주들은 오브리옹의 성공에 힘입어 너도나도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도나무 심기에 적당한 토양을 찾았고 곧이어 라피트, 라투어, 그리고 이곳 샤토 마고처럼 유명한 포도원이 생겨났다 오늘날 보르도 지방엔 샤토, 즉 자체 내에 포도 농장을 가진 와인 공장이 수백 개에 달한다 무엇 때문에 보르도 와인이 유명해졌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래와 자갈이 적절하게 섞인 보르도의 토양이다 이곳의 포도나무들은 물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서 다른 곳의 포도 열매보다 과즙이 훨씬 진하다 이렇게 마치다 여기 흡수는 잎을 장버지에 있던 그 해초의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치의 흰에 잎을 장버지에 잎을 겪은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섭을 suffer하고 이것은 아주 좋은 фак트 더 좋은 화성을 보컬과 그 와인의 고통은 분명히 따라서 보이던run에서 그리고 이 와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여인의 여인가, 여인의 여인에게서는 이럴 때의 여인의 여인에게는 그리스로 이럴니다 또 다른 보르노의 유명한 포도원인 샤토 레오빌 바르통은 1820년부터 앤서니 바르통 집안이 소유하고 있다 다른 유명한 샤토들처럼 그의 포도원도 카베르네 쇼비뇽과 멀로 이 두 가지 포도 품종 때문에 유명해졌다 현재 보르노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포도로 만들어도 전혀 색다른 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보르노는 오랫동안 숙성시킨 와인으로 유명하다 지구 반대쪽에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 제조업자들도 똑같은 포도 품종을 쓰지만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된다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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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는 캘리포니아의 기름진 토양과 뜨거운 햇빛 때문에 카베르네 쇼비뇽은 보르도보다 알이 더 굵고 맛도 더 강하다 비옥한 토양에서 강렬한 햇빛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질 좋은 포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재배 조건이 너무 좋아도 질 좋은 포도를 얻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친다 일정한 위도 근처에서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원이 형성된 것도 그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전 세계 기후에 적응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포도 품종이 생겨났다 그 중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포도원에서 생산된 세계적인 포도 품종도 포함된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이 뭐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샤도네라고 대답한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2000년의 전통이 담겨 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선 로마 시대부터 샤도네를 재배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샤도네 품종을 재배하고 있지만 샤도네의 기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포도 품종 연구원들은 곧 샤도네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 샤도네의 부모는 뜻밖에도 적포도와 백포도였다 과학자들은 로마 황제 프로부스가 고향인 크로아티아에서 백포도 품종인 구에블랑을 부르고뉴 지방으로 가져와 갈리아 사람들이 재배하던 적포도 품종 피노누아와 접붙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게 시작된 부르고뉴의 샤도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손꼽힌다 수세기 동안 몽라쉐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와인이었다 오늘날 몽라쉐 한 병값은 200달러에서 어떤 것은 2000달러를 호가한다 이곳 몽라쉐에서 와인을 제조하는 운 좋은 몇 안 되는 사람에 속하는 프레드릭 드로히는 몽라쉐의 자연 조건이 샤도네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한다 몽라쉐의 자연 조건이 샤도네 많아요 성공해야까지 발견한 나라와 고약은 연립이 희망하고 잔아진의 나라가 물열Donald들이 사용하기 위해 리허설을 사용하는 레 Ara쉐의 노란시아 이런 차이점들은 와인의 향과 맛에 그대로 반영된다. 때문에 브루고니의 샤도네 와인 중에서 몽라쉐의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 브루고니의 샤도네 와인은 이들은 바흘로 가성도 옹당이 안됩니다. 이 시즌은 목에 취해 비틀고 새야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시즌은 펜니에 모âché의 일정도 달거리는 아ár신데, 아멘, 아케이 turbulence, 그렇다면 몽라쉬는 어떨까? 몽라쉐는 왕에서부터 교황, 헐리우드 감독에 이르는 유명 인사들을 매혹시켰다. 몽라쉐가 전세계 레드와인 제조업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브루고니의 샤도넷 또한 신세계 와인 제조업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수노마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의 샤도넷은 유럽과 브루고니의 샤도넷이 다를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유럽 최고의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아메리카 최초의 와인 제조업은 실패로 끝났다. 신세계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다. 아메리카 대륙엔 이미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서기 첫년경 북아메리카를 탐험하던 바이킹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포도나무의 땅이라고 불렀다. 아메리카 최초의 와인 제조업자는 스페인 정복자들과 함께 왔다. 1500년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와인 제조업부터 시작했다. 북아메리카의 와인 제조업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토종 포도로 만든 와인의 맛과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와인의 맛이 그라하다면 방법은 단 하나. 유럽산 포도 품종을 들여오는 것이었다. 실제로 1607년 영국왕 제임스 일세는 미국이 영국의 포도원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사는 모든 영국 거주민들에게 포도를 재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수입된 포도 품종은 알 수 없는 풍토병 때문에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초기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가장 실패한 와인 제조업자는 버지니아의 대저택을 소유한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그의 소망은 미국인들이 매일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제조해서 위스키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먼저 그의 사유지 몬티첼로에서 시험삼아 포도 재배를 시작했다. 그의 저택엔 근사한 와인 저장실도 있었다. 제퍼슨은 몬티첼로의 넓은 정원에 유럽산 포도를 심고 이탈리아인 와인 제조 전문가까지 고용했다. 이탈리아인 제조업은 이탈리아인 제조업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인 제조업은 이탈리아인 제조업을 시작했다.